자, 그럼 우리 이 boolean과 그 비교 연산자를 어디다 쓰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예제를 만들기 위해서 ex5.htm이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기본적인 htm의 코드를 넣었고 그리고 h1 conditional statement 조건문입니다 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ex5.htm의 파일을 열었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다가 태그를 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프로그램을 하나 짜볼 거예요 아주 쓸모없지만 일부러 아주 단순하게 만든 document.write 1br 하면 어떻게 될까요? 줄 바꾸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는 2고 3, 4 실행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아주 단순한 프로그램입니다 순서에 따라 실행된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h1 그냥 프로그램이라고 할게요 뭐라고 이름을 써야 될지 모르겠어서 자, 프로그램입니다 h2로 하는 게 맞겠네요 이번에는 if문을 한번 써볼 거예요 그리고 true 자, 이게 무슨 뜻인지 곧 알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거 제가 그대로 카피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만약에 그리고 중괄호 그 다음 여기 있는 부분은 else라고 하고요 이렇게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이 3번을 이렇게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 if에다가 제가 true를 누르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1, 2, 4가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순서대로 실행은 되는데 1이 실행되고 2가 실행된 다음에 3은 안 나오고 4가 나왔단 말이에요 즉, 실행의 순서가 바뀐 겁니다 얘를 무시하는 방향으로 자, 그럼 이거 그대로 카피해서 자, 이번에는 false로 하고 여기 있는 값을 false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실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보시는 것처럼 if false는 1, 3, 4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얘가 실행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false니까 else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되고 그리고 4가 실행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if문에 뒤에 따라오는 괄호 안에는 boolean 데이터 타입이 옵니다 true나 false가 와요 그리고 true면 이 첫 번째 중괄호에 있는 코드들이 실행되고 두 번째 중괄호는 무시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false라고 한다면 첫 번째 중괄호에 있는 코드가 무시되고 else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된다 라는 것이 여러분이 조건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즉, boolean의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실행되는 코드가 바뀐다 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짠 코드는 여기에 true와 여기에 fals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그냥 우리가 직접 코딩을 해 놨단 말이에요 분리형 값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언제나 true 얘는 언제나 false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완전히 쓸모없는 코드예요 왜냐 조건에 따라서 실행되는 코드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여기 있는 이 중괄호 뒤에 오는 괄호 안에 분리형 값이 true나 false로 들어오는데 조건에 따라서 true가 오고 조건에 따라서 false가 오도록 하면 되는 거죠 이번 시간은 이 조건문의 형식을 알아보는 시간이었고 여기서 마무리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고 있었던 예제 이게 조건문이라는 것을 도입함으로써 얼마나 똑똑한 프로그램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